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는 구독형이 있고 그리고 연구 버전이 있습니다 연구 버전으로 구매하면 한 PC에 설치해 놓고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구독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특히 그런데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오피스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직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필요하고 또 만약 직원이 나가버리면 또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독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월별로 가금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해지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비용을 아낌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5GX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를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구독 페이지인데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 정책을 통해서 가격이 얼마 저렴한지 볼게요 요금제가 프리미엄이랑 스탠다드 베이직 3가지 상품이 있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40% 스탠다드는 33% 그리고 베이직도 30% 할인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2,500원이 정가인데 이거를 13,500원으로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은 가격 할인율이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12월 31일까지 구독하는 분에 한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요 해지시까지 처음에 가입한 금액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놓치지 않고 만약에 어차피 구매를 하실 거면 같이 구매해 놓는 게 좋겠죠 어떤 상품을 가입할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들어와 보시면은 상품 설명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베이직에 대한 부분과 스탠다드 그리고 프리미엄이 어떤 것까지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이라고 해서 협업을 통해서 채팅이나 또는 문서 공유 등을 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소 구매를 한 개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는 300명까지 구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300명에 해당되는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라이센스당 또 여러 군데다가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드라이브 공간도 라이센스당 1TB의 클라우드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구매를 선택을 하면은 처음에 가입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보면 약간 동일한 구매 고객 인증하고 요금제 선택하고 하는 처음에 카드 같은 것도 등록하고 하는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버튼 이거 누르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 그냥 따라 하시면 금방 떼긴 되더라고요 오피스365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태블릿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상관없이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 앱을 실행하고 워드 문서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해서 만들고 태블릿이라고 하더라도 블루투스 키보드 이런 거 연결하면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만약에 파케 업무를 통해서 나와서 한다고 하면은 태블릿이나 노트북 아무거나 있다면은 그냥 바로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파워포인트나 워드 뭐 엑셀 여러가지 문서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문서는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으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요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외장하드에다가 중요한 문서를 넣어놨는데 이게 뭐 다른 윈도우 10 설치하려고 USB 만들다가 도퍼시워져서 다 날라갔다든지 외장하드가 고장나서 파일을 복구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 문서가 아주 중요한 분들은 이 문서를 원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원드라이브는 개인 비밀 창고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못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사람들과 문서를 쉽게 공유하기 위해서 공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협업해서 같이 공유도 가능하고 문서 만들기도 가능합니다 원드라이브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저장소를 열어놓고 여기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문서 파일이 해킹을 통해서 날라간다든지 랜섬웨어 걸려서 날라간다든지 또는 얘가 아이패드가 망가진다고 해서 파일 날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안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도 사용해봤는데요 이 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채팅과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비대면으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가로 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회사에 있거나 또는 다른 위치에 서로 떨어져 있는데 분업을 해서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같이 채팅을 하면서 문서도 같이 만들고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앱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 소개하는 부분은 이 서비스를 월별 가금으로 올해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게 이 방법을 통해서는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입을 하실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고맙습니다